킹셀카한 머니 킹갓 킹시 전장 차원 분노 강화분도 난관 갓중심야 갓중심 분노가 해냈다 분노가 해냈다 더욱 도가 음.. 킬 가겠구만 킬 틀어야 아까부터 힘없이 대밤 때리고 있네 난완 폼 킬 틀어재 킬 틀어재 킬 틀어재 킬 틀어재 킬 틀어재 어어재 öğ 소 아 비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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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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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나 잼돌아 뿅 나이스 회색 나왔다 회색 나왔다 포식도 나왔다 이돌이 찾아보자 갓돌아 상점 하나 상점 둘 보면서 타격 치우고 아니 타격 없지 유사 타격 치우고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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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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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다 신도상 무릎 안 돼, 공 당근 푸셔벗는 게 낫을까 난관 진화 너나 진화? 펜터그라프 칸 리즘 칸 리즘 אד엉 칸 리즘 마땅히 씌울 것도 없네 치고버츠 영절 정도 씌울 만한가? 펜터 분노 지금 갓 카드인데요 왜 뭐 타지? 대검 회복 못했다 아까운데 푸셔 이거는 형상 쓸 수 밖에 없네 순환 창 엘리트 생각에서 포션 남겨놓는게 좋았을가요. 마 drives 지나 원재순 앗 내 분노 다음 턴 지옥불 포시가 없지? 근데 사실은 있네 제불로 형상 빨리 보자 모래시계 좋은 유물이긴 한데 지금은 아니 아니 이거 꼭 상주 앞에서 나오더라 참아서 유물 하나 볼까 근데 유물보다 하나 더 지우는 게 더 중요한데 형상 한 턴이라도 빨리 써야지 아직 우린 끝나지 않았다 아직 우린 끝나지 않았다 아직은 그렇겠지 아직은 그렇겠지 아 아 아 아 아이 미친 태터내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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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저 쓰네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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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서 못해놓겠다 전략 꼴보기 싫다 전략 꼴보기 싫다 전략 꼴보기 싫다 여기서 사신으로 바탕 빨아야 되는데 근데 핸드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전략 꼴보기 싫다 전략 꼴보기 싫다 전략 꼴보기 싫다 어차피 펜타그래프니까 저거 잡아도 되지 근데 저걸 잡으면 그만큼 더 오래 기다려야 돼 쟤도 힘 쟤도 힘 좀 센데 41 됐어 못 막는다 이제 아야 힘 36 6 아니 이걸 형상을 형상 빨리 잡힘 좋지 1 2 1 2 2 2 2 아이 사신 가져왔네 3 내나임만 3 2 2 2 2 2 3 2 2 2 2 3 2 3 3 5 6 6 6 6 6 7 7 8 8 7 7 8 10 9 10 10 10 10 10 10 10 헐 다 좋네 다 줘 셋 다 줘 세 개 다 줘 눈깔 떴다 3코 덱인게 좀 아쉽네 미친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아우 열잖 드루우 너무 달콤하다 아잠맞잠맞잠맞 저거 저 으gli 속발을 스네코 빠따죠 갓격파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갓격파가 더 좋지만 어어 3상 아 코스트 꼴 하지마라 진짜 팍격파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리리안의 몹스팅 감사합니다. 리리안의 몹스팅 보식각도 안 나오겠지 타락 타락 급삽니다 타락 비싸게 삽니다 타락삽니다 타락 비싸게 삽니다 짱퍼컷 타락삽니다 타락삽니다 타락삽 Little 타락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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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락... 타락 끄고... 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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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지너 나왔다 지너 필요할까 본데 어차피 핸드 터져서 지너 별 필요 없을 것 같아 어차피 지너 있어봤자 10장 다 뽑으면 끝이라는 것을 부적이 있구만 누가 한다고 없네 부적 쓸 때가 없구만 스파게티 한 그릇 한 사발이 와 부적 이랬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어차피 10장 들어오라서 진화가 쓸모가 없어요. 아이러니하구만. 그냥 넘어갈까? 포식각. 사신각. 사신각은 볼 필요 없고 포식각만 보면 되는데. 사신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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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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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케이드. 아 미더 세조는 감사부터. 아 그래 이거야. 데카 3D. 데카가 왜 데카인가. 저렇게 생겼던거지. 앞모습은 저렇지만 위에서 보면 저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데카인. 그래서 데카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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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 쌍악가 하는 김에. 네. 근데 깝치지 말고. 저거. 사신 두개여든. 사신 두개여든. 심장한테 깝치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산마의 형사. 제거보다는. 충격파가 났겠다. 행꽃. 행꽃. 행꽃도 좋긴 한데. 각격파. 써야되는데. 아. 포션으로 통치지 뭐. 포션으로 통치지 뭐. 열창 들어오라. 진화가 쓸모가 없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스 택가야 돼. 진짜 졸라 세네. 사스 택가야 돼. 사스 택가야 돼. 사스 택가야 돼. 사스 택가야 돼. 아 맞다 아 별 상관없으니 심장은 먹어봤자 별 도망되잖아요 다음 전투 갑입니다 토리 센스 아씨 영 찼어 뭐야 이게 졸라 세네 적폐 캐릭터 수준 엔딩에는 모자 쓰고 있네 이게 캐릭터다 빨강 사기 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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